제이제이 튜브 여러분 안녕 서준아 안녕 오늘은 새로 나온 헬로카봇이네 헬로카봇 이름이 뭐예요 빨간색은 뭐예요 킹다이저예요 아 킹다이저 킹다이저는 로봇모드 토끼리 그리고 드래곤 세 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 대전하다 그리고 녹색의 암호포스는 로봇모드 헬리콥터 루탱크 얘도 세 가지로 변신을 하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또 합체가 돼요 합체도 할 수 있다고? 네 대단하다 우리 빨리 한번 꺼내보자 네 킹다이저하고 암호포스 멋진데 어? 근데 킹다이저는 뭔가 예전에 카보가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? 네 어? 뭐였었지? 킹다이저요 아 맞아 킹다이저 야 맞아 이 킹다이저 이 킹다이저도 변신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몇 가지로 변신이 됐지? 네 가지 아 네 가지? 뭘로 변신했었어? 상어랑 독수리랑 사자 그리고 또 로봇 아 상어, 독수리, 사자, 로봇 네 가지로 변신했었지? 네 아 그래서 이 킹가이즈의 동생이 킹다이저래요 동생이 조금 더 크다 그렇지? 네 자 그럼 우리 세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로봇 중에 뭐를 먼저 변신해 볼까? 이거요 그래 킹다이저부터 한번 변신해 볼까? 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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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코끼리네 뿌리 달린 코끼리네 멋진 코끼리로 변신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뭘로 변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? 드래곤 드래곤 한번 변신해주세요 드래곤 드래곤 됐다 오 됐어? 네 여기 보자 오 진짜 드래곤이네 머리 있고 발도 있고 날개 꼬리도 있네 오 드래곤도 완전히 멋진데? 자 그럼 이번에는 아머포스 한번 변신해볼까? 아머포스 뭘로 변신 먼저 해볼까? 헬리콥터에요 헬리콥터? 네 멋있겠다 해보자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야 멋진데? 우와 멋있다 전투용 헬기 같은데? 프로펠러 한번 돌려주세요 네 오 우와 멋있다 그 다음에 이 아머포스가 또 뭘로 변신할 수 있다고? 탱크 탱크 와 팀교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네 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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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멋진 탱크구나 여기서 대포가 나가는가 봐 퐁퐁퐁퐁 그럼 야묵버스하고 퀸다이저가 합체를 할 수 있다고? 네 그럼 합체도 한번 해줘봐 네 그는 야묵버스에도 계속되고 너무 높은 손으로 다른 야묵버스에 야묵버스에 따라잡을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이제 모드 다 합체가 끝난 거예요? 아니요. 그러면? 이거 말고 다른 모드가 있어요. 다른 모드가 또 있다고?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허준아 오늘은 킹다이지의 동생 킹다이저하고 그리고 암호 포스를 가지고 놀아봤어. 네. 재미있었어요? 네. 와 두 개가 세 가지로 변신이 되고 그리고 또 둘이 또 합체까지 되니까 훨씬 더 멋있고 재밌는 것 같아. 그렇지? 네. 우리 다음에 나오는 또 새로운 컵옷 기대하면서 친구들에게 인사할까? 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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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